가수 임영웅이 바쁜 스케줄에도 지인을 챙기는 모습을 뉴스 인스타에서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은 지인의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 결혼식장의 하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축하화환에는 물고기 뮤직 가수 임영웅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하객들은 화환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영웅이 지인을 챙기는 모습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임영웅이 소중한 지인을 챙기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웅은 2020년 5월 31일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등장했습니다. 이 또한 미리 잡혀있던 스케줄 요인에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콘서트의 일정이 연기됐고 친구 몰래 결혼식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임영웅의 노래에 눈물 가득했던 결혼식장이 급신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웅은 이날 맞춤까지 선보이며 친구의 결혼식장을 열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영웅의 축가 소식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SNS를 통해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임영웅의 절치를 향한 마음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 콘서트 아임히어로 전국투어는 7개 도시 21회차 17만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했으며 전회차 전성 매진되며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추가 공연을 공개했으며 12월 24일 부산 백스코 10.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히어로 앙쿠르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